그래서 이제 한국의 식당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구려 벽화를 보면 집일 수도 있고요 어느 집에서 한여들을 부려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식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식당을 보면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음식을 차려주는 모습이 있고 이거는 또 우리가 의자가 아니라 바로 바닥에 앉는 거죠 바닥에 앉아서 먹는 모습도 고구려 벽화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학사모분에 보면 이렇게 부뚜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어떤 지금의 식당 문화는 어떤가 우리의 식당 문화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물을 그냥 주네? 물을 갖다 줘요 저도 이제 물이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물을 팔잖아요 처음에 보면 물이나 또는 약간 탄산을 겪은 물을 어느 걸 사겠느냐라고 해서 물을 사게끔 합니다 500원이나 1000원이나 해가지고 물도 사고 음료도 사고 그다음에 음식을 사야 되죠 그런데 물은 셀프다 물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저희는 뭐 놀랄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떨 때는 밥도 그냥 주고 리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한 리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는 모습에도 굉장히 깜짝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보면은 커피를 그냥 주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커피 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커피가 대단한데 커피 전문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커피에 쓰는 돈이 뭐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음식점에서도 나갈 때 보면은 우리나라만 유도 이제 커피를 그냥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하고 가시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어떤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무한 리필도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무한 리필을 즐길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무한 리필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게 우리 더치페인 문화가 아니라 이게 밥값을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 런던에 있었으면 평생 이해하지 못했을 그런 것이다 서로 밥값을 계산하려고 싸운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또 심리전이 있죠 심리전이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하는 심리전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음식 문화에 저는 이제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 무료라는 거죠 식당에 가면은 화장실 어딨어요라고 하면 화장실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 심지어 더럽기까지 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유료 화장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동전을 안 갖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당은 당연히 화장실을 그냥 하지만 그럼 공중화장실을 갔을 때도 뭔가 더 서비스가 있잖아요 휴지도 있네 그리고 손을 말리는 것도 있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놀라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양하게 어떤 우리의 음식 문화 식당 문화 마지막으로는 그 식당에 배달 문화가 있죠 좋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몽골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몽골의 한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원 잔디밭 심지어 다리 밑에서 장소 불문하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한강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서 배달을 한 번씩 시켜봐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래야 이제 우리 문화가 진짜 새벽 2시에도 한강으로도 배달을 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배달하는 것도 굉장히 배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것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감탄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 함부로크의 민속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걸 전시를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빨간 곳 있잖아요 빨간 곳에 설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설명에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어떤 삼군유사에 유래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적긴 했지만 뭐냐면 이게 역사에 유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어플을 만들었던 홍성태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어플 만드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달을 잘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가 있잖아요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들었던 사람도 원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의미 바로 우리는 배달국이 있었다 이 배달국의 배달족이었고 배달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달국이 실제로 있었고 환웅이 1565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동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달 잘하는 민족으로 외국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보면은 이 배달이라고 원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